PAT 한국식품의 설 모둠기획전 농심멀티 2개 구매시 신라면 멀티 1개가 무료 한국식품 떡국떡 2개 구매시 떡국떡 1개를 50불 이상 구매시 선택쇼핑 또는 평화만두 1개를 무료로 드립니다 설 맞이 특선, 다양하게 준비된 물가안정 기획상품 꿀맛 한국수라상 신고배와 아시안 신고배 역시 설 맞이 기획상품으로 선보입니다 한국식품만의 금액별 알뜰한 선택쇼핑 놓치지 마세요 산육식품